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개그맨을 원하시나요?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개그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개그맨!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맨! 여심을 사로잡는 개그맨! 대한민국 개그계를 뒤흔들 그런 개그맨! 이들은 아닙니다! 뭘 서있어, 그냥 들어가! 아까 걔네들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걔네들 정말? 흥흥! 콧방귀도 안 난다, 이게! 첫 번째 팀을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소품을 소리로 표현하는 사운더스 나와라! 오늘은 사운더스가 영화 극한직업에서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만드는 장면을 각색해봤다고 합니다 3번 테이블 수원 왕갈비 통닭하나요? 자, 그럼 소스를 만들어 보자 뚜껑 까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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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표간장!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컥스컥스컥! 다 섞었다! 빈뚱! 오케이, 각을 가봐야겠다. 닭 줘, 닭 줘! 하하하, 할인 치킨노겟! 닭다리 하나 드시죠? 이게 뭐야, 이게? 닭다리입니다. 나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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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이거 왜 시켜 나한테? 뭡니까, 이게? 각자 씨, 각자 씨. 손바퀴 난다, 얘! 나가! 야, 근데 다음 코너 이거 QG2의 하현 씨가 이게 뭐야? 하와이 여행 가서 핫도그 먹다가 시비붙은 애들인데요. 제가 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뺐습니다. 니가 뭔데 빼? 조현추리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내가 불러봐! 핫도그, 여기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핫도그, 핫도그! issываем~~ 나의 안 Laре toll 핫도그 데이블 이는iz 핫도그 아, 이게 너무 재밌어. 유튜브 가서 먼저 하기 전에 방송 내, 바로. 누가 내 얘기하니? 냉이 한 봉지 2천 원, 이면수 두 마리 7천 원, 보송 벌교 꼬마 키로에 만 원, 국방생 양말 5조개 5천 원. 나 김용명이야, 김용명! 야, 쟤 뭐 하는 거야, 부석아?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 난 저게 제일 재밌어, 저게. 몇 주째 무슨 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팀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개그를 뮤지컬로 보여주는데 좀 막무가내로 보여주는 막무가내 뮤지컬, 나와라. 반갑소이다. 반갑소이다. 우리는 모든 개그를 뮤지컬로 보여주는 뮤지컬 브라더스. 야, 빨리 시작해, 자식들아. 오늘의 뮤지컬 개그, 인어공주. 바닷가의 인어공주를 찾으러 우린 간다네. 찾으러, 찾으러.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인어공주, 어디쯤에 있나? 자, 노랑지 수선 시작. 그들은 민크고래, 바닷표범, 대방어. 아니, 그럼. 나는 인어공주, 내가 바로 인어공주야. 야, 왜 갑자기 트로트야, 왜? 아니, 그대가 정말. 인어공주. 왕자님, 저랑 결혼해요. 그 입 안다다시. 결혼해요. 그 입 안다다시. 결혼해요. 제발 그 주둥이 안다다시. 안 되겠다. 인어공주, 이걸 드시오. 이 약은 무슨 약이지? 독약? 어? 잡았다. 원초기라보다.